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45주차 강단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한 주간 인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따라 우리가 랩런트라고 해서 남는 자만 있는 것 아니죠. 심는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는가. 우리는 한 주간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이 잘됨이 범사에 잘되는 것임을 함을 믿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무속인이 돌아왔다는 것 주일 강단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서 보셔서 아실 텐데요. 참 반가운 소식이고 저도 여러 명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되어졌던 것은 제가 매주 돌아온 무속인 다락방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돌아오신 지 2년 되신 무속인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이 완전한 복음을 듣고 기쁘고 내가 이 저주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뻐하던 그 무속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 2년이 되어가니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던 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할 때는 많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귀신이 즉각 즉각 돈을 가져다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구시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즉시로 자기에게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랍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안 가져다 주니까 이렇게 살짝 삐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가니까 귀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왜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돈이니까요. 돈도 안 줄 거면서 자기에게 와서 돈도 안 줄 거면서 이렇게 귀찮게 와서 떠들고 가기나 하니까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그 사이에 저희는 뭐 합니까? 기도했죠. 이렇게 문자도 보나고 통화도 하고 속지 마시라. 거기 돈이 필요해서 일하러 가신 거 아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문자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 중심에 생각이 갇혀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가 내 욕심이 섞여 있고 아직도 내 옛 체질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속이려 한다라는 것 예배를 통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몇 개월의 사약이 몇 분 만에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귀신이 계속 자기에게 와서 잡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술을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한편으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참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원내스 공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서로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심이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사단은 계속 놓치도록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독록이 해야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인 사실에 원리가 있음을 아시지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고 심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어디 갔다 온 후에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에 따라 주인이 종들에게 상과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주 전에 놓은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우리가 3주 전에 종의 멍해를 벗어버려라 라는 강단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율법과 제안과 사단의 종의 멍해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사단에게 끌려가셨던 그 종의 멍해를 벗어버리고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종된 몸으로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다 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그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와서 온갖 변명과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망과 쫓겨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심판대의 상급은 구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많은 달란트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의 기업이 산업이 영혼 살리는 성교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의 언약이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랩런트는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이 전파 안되고 그러면 끝이 안 오겠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랩런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는 돌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성경으로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어지시고 의문 없이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당 헌당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이유가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의 시간표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찾아 드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을 위한 것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소원을 나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영원을 위한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 시대에 다시금 류광수 목사님과 정은주 목사님 같은 전도자를 만드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감싸주는 남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원네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은 절대의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때에 절대 갖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를 때 거둔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138,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8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138 하기 전에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그 언약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거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138, 13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 1절, 3절, 8절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오늘도 집중으로 깊은 호흡을 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어디까지 주식이 오르느냐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 코인들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받으신다 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나이가 조금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 아들과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참 이번 주 말씀이 얼마나 이분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믿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 권사님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좀 의지할 거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좀 의지할 텐데 잘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금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사무엘의 언약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나가 붙잡았던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언약이 다윗 왕의 언약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 말씀으로 1미터 철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랬으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좀 뺄까 더 넣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더 포기하자면 기다리라 그래 놓고 떨어지면 누구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영적인 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인 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겠는지 결론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로 내가 말씀을 나누는 현장이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현장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현장이 있는가를 이 시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 현장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